안녕하세요 박재희입니다. 요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조금만 노력하면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고 또 중소기업이 살면 결국 대기업의 기반이 튼튼해져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해주고 또 중소기업은 좋은 물건을 잘 만들어 납품함으로써 상생을 넘어서 서로 동반성장하는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애초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상대입니다. 자금이나 인력, 정보 그리고 기술 측면에 있어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을 단순히 제조나 기술력만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상대하기란 버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정한 경쟁의 법칙을 정하고 그 법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경제정의의 개념입니다. 대기업이 주도권을 지며 혼자만의 이익과 생존을 도모하는 것 이것을 한자로 농단이라고 합니다. 맹자에 보면 시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마음대로 시장의 이익을 독점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나옵니다. 일명 농단에 대한 제재입니다. 언덕농자의 끈을 딴자 농단 그러니까 깎아 찔른 듯한 높이 솟아있는 언덕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저 밑에 있는 시장 전체를 둘러보면서 어디가 싸고 비싼지를 다 볼 수 있는 그 정보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이익을 독점하는 행위를 우리는 농단이다 라고 맹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시장의 정보를 독점하여 자신의 배만 불리는 행위를 농단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맹자에 나오는 농단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옛날 시장이라는 것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과 바꾸는 물물교환의 순수한 장소였다. 그래서 관리들은 물물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동만 하면 되었는데 어느 날 교활하고 천박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시장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로 농단 위로 올라가서 시장 전체를 살펴보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 시장의 이익을 독점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천박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때부터 이 시장의 이익을 독점하는 사람에게 세금이라고 하는 증벌의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상인에게 세금을 걷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농단하는 사나이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맹자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시장 상생을 기반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끼리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익을 탐내는 어떤 사람이 높은 농단에 올라가서 시장 전체를 관찰하고 자신의 이익을 낼 만한 곳을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이유를 창출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권력이 투입되었고 그 초과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물게 되었고 그 뒤부터 상업활동에 세금이 부과되는 관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결국 정당치 못한 방법을 통한 좋은 자리의 확보 이익의 독점, 불공정 거래 등의 행위에 대한 맹자의 부정적인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대기업의 시장 독점과 전행은 이제 더 이상 생존을 위한 답은 아닌 듯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인과의 상생 기술과 정보의 공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필수가 돼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국정을 농단하고 자본을 가진 자가 경제를 농단하고 정보를 가진 자가 시장을 농단하고 또 지식을 가진 자가 법을 농단하는 사람이 온 천하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저마다 자신만의 소유한 정보와 권력과 지식으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온갖 분야에서 세상을 농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지속가능한 힘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힘 있는 자의 농단 없는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박재희였습니다. 박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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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희입니다.